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최대 기업 백기투항 2. 한국도 약속한 날짜 어겼다 3. 죽어도 못 준다는 미국의 한국이 보여준 충격 기술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4년이나 싸워온 중국 기업이 갑자기 꼬리를 내려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백기투항을 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드러냈고 이는 수출 규제까지 외쳤던 시진핑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간 중국은 한국의 태양광 기술을 훔쳐 사업을 확장해왔고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까지 펼쳐 한국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지난해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접었고 OCI 등 핵심 소재 업체들은 중국과 경쟁이 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공장을 차려야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무부는 전 광 리 세 가지 품목이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로 부상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광리는 전기차 태양광 제품 리튬 배터리를 뜻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 인 5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0% 급증한 수치 입니다. 이 중 웨이퍼 수출 금액이 50억 달러 셀 38억 달러 모듈은 423억 달러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셀 모듈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각 단계별로 78-97%까지 생산 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2년 연속 폴리실리콘 생산 세계 1위 16년 연속 모듈 생산 1위를 기록 했을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87기가와트로 화력 원자력 을 제치고 가장 많은 증설이 이루어졌 습니다. 올해 전세계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은 300기가와트 정도로 예상되는데 중국은 그중 3분 1 정도를 설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에서 앞서 가게 된 계기는 유럽 등 다른 지역이 2008년 글로벌 급융위기 이후 주출한 사이 태양광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유럽의 10배가 넘는 500억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기술 역신으로 태양광 발전 비용을 80% 이상 줄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태양광을 장악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의 뭔가 경쟁력은 셀로도 이어집니다. 폴리실리콘 제조 원가 중 전기료 비중이 약 35%를 차지하는데 화력 발전이 모여 있고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많아 전력 비용이 싼 신장 의구르 지역을 주요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중국 내 태양광 제품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발효된 의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수출된 태양광 제품 또한 강제노동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세관이 중국 태양광 제품을 압류하 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중국 태양광 사무소를 압수수색 하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타겟으로 삼으려는 기업은 중국 론지솔라를 들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태양광 1위 업체로 2021년 말 시가 총액이 100조원에 달했던 기업입니다. 론지솔라는 실리콘 태양광 전지 효율에서 세계 신기록인 26.81%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기업이 세운 26.7%를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화 큐셀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달성한 기록입니다. 2012년 한화는 과감하게 독일 큐셀을 인수해 글로벌 3위 업체가 된 바 있습니다. 큐셀을 제외하고는 1에서 10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 후 한화 큐셀은 2016년 진천 공장을 세웠고 2019년에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도 시작했습니다. 독일에는 r&d 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성장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는데 재생에너지 보조금 130억 달러 중 태양광에만 60억 달러를 투입하며 한국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20%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을 장악해 갔던 것입니다. 그럽에도 한화는 2012년 고효율 태양광 셀 퀸텀을 양산하며 견제를 피해 갔습니다. 중국을 암도하는 퍼크 셀 기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퍼크 셀은 태양광 셀 후면의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큐셀은 해외에서 10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2019년에는 퍼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 했다며 론지솔라와 진코솔라 rec 그룹을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송은 한화 큐셀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중국과 독일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작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는 독일과 면국, 스위스 등 11개국에서의 판매를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당국도 2020년 11월 한화 큐셀 특허를 인정했는데 론지솔라가 자국 기업임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한화 큐셀의 특허 침해 주장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화 큐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최근 론지솔라 등 중국 업체들은 한화 큐셀에 백기 투항을 했습니다.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금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까지 한화 큐셀 과 공유하기로 했죠. 결국 자신들 무기까지 보여주며 두 손 들고 앞으로 나온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로써 양산은 해당 특허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여간 이어온 특허 분쟁이 종집부를 찍은 것입니다. 론지솔라 측은 향후 한화 큐셀 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트리나 솔라와의 분쟁 결과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입니다. 독일법원은 트리나 솔라가 한화 큐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올 1월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트리나 솔라는 바로 꼬리를 내렸고 2월 전격적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한화 측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후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큐셀은 그간 중국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기에 사실상 퍼크셀 라이선스 이득을 모두 가져오는 구조 가 된 것입니다. 트리나 솔라와의 합의 내용은 론지솔라의 설례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가 한국의 특허를 공유할까 기술 수출 규제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일은 터졌고 시진핑 정부는 멘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퍼크셀 기술 허가를 받아 더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한화 큐셀은 이미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퍼크 및 탑콘셀은 실리콘 기반으로 이루어져 이론적으로 최대 29% 효율을 넘어서기는 어렵습니다. 퍼크셀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발전 효율은 23% 정도입니다. 론지솔라가 26.81%를 달성했다며 들떠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화 큐셀은 또 다른 기술로 이마저도 넘어서 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셀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텐덤셀의 이론 한계 효율은 44% 수준 입니다. 한화 큐셀은 지난 3월 독일 연구소와 협력해 최대 28.7% 효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시 35% 이상 효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요무를 1% 높이면 1000억 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 기술보다 텐덤셀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한화는 이번에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텐덤셀을 2026년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상부셀과 하무셀을 연결해 최대 효율을 이끄는 기술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자외선 가시광선 등 단파장을 흡수하고 하부셀에 있는 실리콘이 적외선 등 장파장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이 기존 대비 10%만 높아져도 전세계 태양광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만큼이나 흔하고 가격도 낮은 물질입니다. 다만 열과 습기에 취약해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국책 연구 과제로도 선정됐을 만큼 이들만큼 사활을 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대면적 세를 개발해내며 상용화에 나서자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또 한 번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현재 g7 국가 대무문 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태양광통 브랜드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죠. 유럽에서는 9년 연속 호주에서도 7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이는 한화 솔루션의 실적마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영업이익 24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태양광 부문 영업이익률은 17.9%로 케미칼 2.5%와 첩단 소재 8.6%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한화 솔루션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올해 1조 원 정도에서 2025년 1조 6천억 원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론지솔라는 한화큐셀이 장악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론지솔라와 제이에이 솔라는 각각 5기가와트 2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한화큐셀 의상은 굳건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최근 47%까지 급등 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듈 수입 비중도 1.1%에서 7.6%로 올랐죠. 반면 중국산 셀과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화큐셀은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3%로 5년 연속 1위를 했고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17% 대점유물로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설비도 내년 말 8.4 기가와트로 늘어날 전망인데 ira에 따라 연간 최대 1조원가량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 설치될 발전설비의 54%는 태양광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한화는 중국 기업을 확실히 잡아내고 세계 1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난해 9월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획기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등이 모인 통합수출지원그룹을 출범 시켰었고 예아의 ke 전차 수출 전담 조직인 팀ke를 꾸려 수출 후속 조치 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ke 조기 납품 역시 팀ke 2위 활약이 뒷받침되어 있었는데요. 국방부와 방사청, 군은 ke 전차 수출 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주었고 국방기술품질원은 신속한 품질검사로 전반적인 출고 일정을 앞당기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 2 지원을 결정한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한국의 뛰어난 방산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조기 납품 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현지에서도 ke 전차의 조기 납품 에 매우 인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의 ke 전차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에 k-9 자주포 12대 역시 도착했었는데요. k-9 자주포 의 경우 이번에 도착한 물량이 벌써 3차 출하분입니다. 지난해 10월 24문을 출하한 뒤 12월에 12문을 공급했었 고 이날 추가로 12문을 공급하면서 폴란드가 보유한 k-9 자주포 는 총 48문이 되었고 ke 전차는 15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 은 트위터를 동해 후반기에도 추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 번 미친 듯한 배송 속도를 보여준 한국에게 폴란드 네티즌들이 찬사를 보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무기 공급을 기반으로 폴란드는 빠르게 군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폴란드에서 열린 병역 박람회에서 전시된 ke 전차와 k-9 자주포가 대대적으로 전시되었고 수많은 폴란드 시민들이 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ke 전차와 k-9을 직접 눈으로 본 폴란드 시민들은 이렇게 거대한 첨단 무기가 지구 반대편에서 겨우 4달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고 전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독일은 한국이 또 한 번 해냈 있다는 소식에 도대체 독일 전차는 언제쯤 도착하냐고 유럽 네티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일 방사는 한국보다 느리다는 꼬리표를 영영 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e 전차들이 속속들이 폴란드에 도착해서 러시아 국경을 향해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어 푸틴이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3.5세대 전차가 러시아를 겨냥하고 배치된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ke 전차의 공급과 함께 폴란드를 위한 ke 전용 전차탄을 생산하는 대규모 탄약 공장이 러시아의 코앞에 들어 선다는 소식에 푸틴 대통령이 매우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직전에도 푸틴은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특별한 전차포탄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극대노한 반응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챌린저 이 전차의 포탄 가운데 일부가 열아우라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 날인 21일 푸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지 영국이 실제로 열아우라늄탄 을 제공할 경우 서방이 핵무기를 사용했다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었습니다. 사실상 서방과 러시아의 핵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었죠. 그런데 열아우라늄탄 이 무엇이길래 푸틴이 이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열아우라늄탄이라는 이름대로 포탄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중하는 순간 핵폭발을 일으키는 핵포탄은 절대 아닙니다. 열아우라늄은 핵무기 제조나 원자력 발전용 연료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로 철이나 낮보다 훨씬 무겁고 밀도가 높아 미국과 러시아 등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국가들에서는 날개한정분리철갑탄 APDSFS의 관통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아우라늄의 강도나 밀도 만을 보면 또 다른 관동자 재질인 텅스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열아우라늄탄이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인 금속 재질로 제작된 전차 탄보다 압도적인 장갑 관통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열아우라늄탄이 압도적인 관동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열아우라늄탄이 날아가면서 발생하는 특유의 자기첨예화 현상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금속 전차탄의 경우 포탄이 장갑판에 충돌하게 되는 순간 발생하는 높은 열로 인해 포탄의 끝부분이 연해지면서 뭉툭하게 뭉개지기 때문에 관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가장 단단한 텅스텐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죠. 하지만 열아우라늄은 열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첨단부의 일부만이 녹아내리면서 벗겨져나가 뾰족한 형상이 장갑을 뚫는 순간까지 유지되어 관통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열아우라늄탄은 전차 대 전차전의 결전병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만만치 않은 우크라이나가 열아우라늄탄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러시아 기갑부대에 끝장나 버릴 게 분명하기에 푸틴이 핵무기라고까지 말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던 것입니다. 푸틴이 한국 전차들이 폴란드에 배치된다는 소식에 진저리를 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열아우라늄탄 때문인데요. 당연히 강력한 화력을 사랑하는 민족인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80년대에 열아우라늄탄 연구를 진행했었고 열아우라늄탄용 금속우라늄 합금을 개발하여 시제품까지 제작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한미원자력협정에 걸려 결국 우라늄 합금으로 제작된 관동자 시제품은 전량 폐기되었고 연구는 급하게 종결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못하게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한국인들이 아니었죠. 열아우라늄을 못 쓰게 한다면 텅스텐으로 열아우라늄과 같은 효과를 내면 되지 않겠냐는 발상으로 텅스텐 중압금 관동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국내 유일의 종합탄약 생산기업 풍산은 최신 다단열처리 기술 및 미세조직 제어 기술을 통해 텅스텐 관동자가 마치 열아우라늄탄처럼 자기첨예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자기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KE 날개한정분리철갑탄은 열아우라늄 수준의 관동력을 자랑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날개한정분리철갑탄 기술은 독일과 한국이 대등한 수준이라고 여겨져 왔었지만 이 결과물로 인해 텅스텐 관동자 기술만큼은 한국이 최고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자기첨예화 기술이 적용된 국산 120mm 날탄인 KE-276은 최소 600mm가 넘는 관통력을 가지게 되면서 KE-1A 전차의 화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첨예화 기술뿐만 아니라 복합제 이탈피와 SCDB 장약 기술이 적용되어 발전된 형태의 포탄이 바로 KE 전용 포탄으로 제작된 KE-279인데요. 이탈피, 사보트, 란 날개한정분리철갑탄의 핵심 부품으로 관통자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말합니다. 이탈피는 장약의 추진력을 온전히 받으면서 폭우를 이탈한 순간 관동자에서 빠르게 벗겨지며 추진 에너지를 관통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탈피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관통자의 추진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관동력을 증대시킬 수 있기에 초경량 고강도 복합제 이탈피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고 결실을 맺어 KE-279 포탄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CDB 장약은 온도 둔감화 물질을 표면에 도포하여 대기 온도의 영향을 덜 받아 저온에서도 포탄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며 포신의 무리를 덜어주어 연사 속도를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까지 적용된 KE-279 포탄의 정확한 관통력은 기밀사항이지만 최소 700mm에서 800m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용 열화 오라늄 날탄인 엠파리구에이 3위 관통력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최강의 관동력을 가진 전차탄이라는 소리이죠. 이 강력한 화력 덕분에 러시아의 5세대 전차 아르마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3대 전차 중에 KE-2 전차가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KE-2 전차의 전용탄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KE-2 전차 전용으로 개발된 다목적고 포탄 히트 MPK-280은 다목적 신관을 장착하여 폭발할 타이밍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보변과 장갑차를 상대로 매우 효과적인 포탄인데요. 무엇보다도 고각 발사를 통해 전차의 천적이라 불리는 공격 헬기를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KE-2 전차가 대공사격 모드에 들어가면 조준경을 통해 거리 정보가 신관에 입력되고 발사된 포탄이 공격 헬기에 인접하게 된 순간 근접 신관이 작동 탄체 전체가 동시에 폭발하며 사방으로 파편을 날려보냅니다. 이 무시무시한 KE-2 전차용 전차탄들은 폴란드의 요청으로 폴란드 현지에 세워지는 포탄 생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현재 풍산 측과 탄약 공장 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공장에서 연간 10만 발이 KE-2 전차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전차포탄 중 일부만 열아우라늄탄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에 또 펄쩍 뛰었던 러시아가 이를 능가하는 관통력을 가진 한국의 텅스텐 날탄 10만 발이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죠. 러시아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는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지각을 일삼으며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푸틴이지만 이번 시진핑 주석을 맞이할 때는 마치 황제를 맞이하는 듯한 의전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무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마치 보스를 대하듯이 공손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이 한국 방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이 이루어내고 있는 일들을 보니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군관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K-방산특공대가 더 기쁜 소식을 들고 오리라 기대해봅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허가해주지 않고 있는 핵 잠수함 건조를 호주에는 승인해준 것인데요. 지난 9일 미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구매를 승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건조되는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2척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해군이 그토록 간절히 바래왔었던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는 절대 허가해주지 않더니 호주에는 5척이나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다는 소식에 미국의 강한 배신감을 느껴야 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미국에서 팔아주지 않고 그저 원자력 사용 제한을 풀어주기만 한다면 당장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아쉬움을 느껴야 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6일 미 국무부 부차관보인 앤서니 와이어가 한국과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동맹이지만 호주와 달리 한국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너희만 안 된다고 하면 참지 못하는 게 한국인들이죠. 얼마 전 핵 추진 잠수함급 작전 능력과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중 최고의 성능을 갖추게 될 하이브리드 잠수함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도산안 창호함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3배치2인데요. 지난 30일 장보고 3배치2 선도함의 기공식이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장보고 3 사업은 3000톤급 중형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배치1으로는 이미 실전 배치된 도산안 창호함을 포함한 3척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보다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인 배치2급 잠수함 두 척의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도함은 2026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착공에 들어간 이 호함 역시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도산안 창호함 보다 배수량이 600톤이나 늘어 수중 배수량 4000톤급 잠수함이 된 장보고 3배치2는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작전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앞서 실전 배치된 도산안 창호함보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적 잠수함 탐지 및 교전 능력이 향상되었고 기존 6기가 탑재되어 있었던 수직 발사대도 4기가 늘어나 총 10대의 SLBM 발사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국내 잠수함 중에서는 최초, 중대형급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가 탑재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배치된 도산안 창호급 잠수함에는 한국특수전지, KSB에서 생산하는 납축전지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납축전지는 낮은 제조원가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나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다양한 부속 설비들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협소한 잠수함 공간에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무장량과 연료탑재량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리튬 전지는 납축전지에 비해 작동전압과 에너지 용량이 우수하며 충방전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부속 설비들을 제거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 전지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고 리튬 전지를 탑재한 장보고 3배치 이 잠수함은 최저속도 잠항시간을 166%, 최고속도 잠항시간을 305%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충방전 효율도 50%이며 수명이 2000사이클인 납축전지에 비해 97%로 100%에 가까운 높은 충방전 효율과 4000사이클로 2배에 달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어 잠수함의 운용 및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건조되는 배치 이 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밀성과 잠항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잠수함에 탑재될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리튬 전지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는데요. 체계 개발을 맡은 하나 디펜스는 국내에서 리튬 전지 관련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 위 리튬 이온 셀 192개를 직렬 구성한 리튬 전지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장보고 3배치 이 잠수함에는 총 140개의 모듈로 구성되는 11.2MWH 용량의 리튬 전지 그룹 2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용 장비의 높은 출력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평시 작전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평시 작전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교전 시 작은 충격에 폭발해 버린다면 군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없죠. 특히 리튬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진 금속으로 한 번 불이 붙게 될 경우 쉽게 끌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사고를 진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죠. 무게 안정성을 위해 잠수함 하부에 배치되는 리튬 전지는 선체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해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리튬 전지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연쇄적인 폭발로 이어져 잠수함이 곧바로 침몰해 버릴 수도 있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잠수함에 탑재되는 리튬 전지는 절연 성능을 강화하고 과전압, 과전류, 고온 등에 대한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일반 전기차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 전지 모듈은 외부의 화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체를 둘러싸 밀봉시키는 압력 용기 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모듈을 둘러싸는 소재는 열전도 및 열 팽창률, 비열 성능이 높은 스테인리스강, STS 계열의 소재로 제작되어 1400위 온도까지 내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과연 실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지는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화 디펜스에서는 말 그대로 전지를 불에 태우고 물에 담궈보았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이루어진 잠수함 전지에 대한 성능 입증 테스트였는데요. 한화 디펜스에서는 전지를 794VDC 직류전압으로 95%까지 충전하고 연소안전 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800-1100위 화염에서 2분간 가열하였지만 시험 후 모듈의 파손은 확인되지 않았고 모듈 구조물 속 전지도 전혀 손상되지 않고 초기 전압인 794VDC 직류전압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염수로부터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동 중인 리튬 전지팩을 말 그대로 바닷물 속에 담가 보았는데요. 고전압으로 충전된 리튬 전지팩을 바닷물보다 고농도의 염수에 침수시켰지만 화염이나 폭발 반응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전지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하루 동안 물속에 방치해뒀음에도 물속에서 꺼내 확인한 결과 어떤 화염이나 폭발 흔적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외에도 88가지의 기능, 성능, 안정성, 연동시험을 거쳤지만 전부 요구 성능을 100%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국제공인 규격에 따른 리튬 전지 성능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한화디펜스의 잠수압용 리튬 전지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성공적으로 완성된 잠수압용 리튬 전지 체계를 이용하여 선박용 고안정성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용으로 개발된 기술로 민간 친환경 선박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는 한화디펜스가 보유한 최고 수준 ESS 패키징 기술을 필두로 국내 2차 전지 셀메이커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과 연합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선박용 ESS 제품 표준화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발전과 보급 활성화 등 국가 경쟁력 재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리튬 전지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장보고 3배치 2는 재래식 잠수암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애에서라면 원잠에 맞먹는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SLBM 발사 능력을 갖추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금 북한의 잠수함을 추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국내 잠수함 전력의 확충이 매우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잠수함으로 대잠전을 펼치기 위해선 상대방을 오랫동안 추적할 수 있는 잠항 지속 능력과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 체계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실전 배치가 완료된 도산안 창호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소나 체계가 탑재되어 있으며 배치 2에는 한층 발전된 전투체계 및 소나 체계가 탑재되어 탐지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는데요.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의 배치 3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말발구평 선수 소나가 장착되었고 하드웨어적인 스펙만 따져보았을 때도 도산안 창호함의 소나보다 3배에 달하는 소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적용된 차세대 잠수함용 첨단 기술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잠수함의 화력수단으로는 현무사사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10기의 수직발사대와 지난해 전력화에 성공한 국산 차세대 중어래 범상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이 핵 잠수함을 주지 않더라도 핵 잠수함급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해 작전의 비중이 낮은 한국 해군의 특성상 한국 잠수함은 그 내에 매복하고 북한의 잠수함을 감시하며 북한 잠수함이 내해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임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한 번 가동할 경우 절대로 시동을 끌 수 없는 핵추진 잠수함과 달리 디젤 엔진 잠수함은 엔진을 끄고 대기할 수 있기에 소음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매복 임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협소한 전술적 환경에서 잠항 시간을 최대화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 전력은 핵추진 잠수함 못지않은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신무기 개발에 하나하나 태클을 거는 미국이 아니 꼽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한국의 뛰어난 연구진들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성능의 무기들을 선보여 왔었습니다. 하늘과 지상, 바다, 그리고 심해까지 한국의 뛰어난 무기를 이 빈틈없이 지키게 될 그날을 그려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